앗... 요게로 edual 다음으로 차도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 YES 나 또! 앗... 넌 Element 에헹 으 수화는 우주고왕 위주로 한다면 망령하고 과학선밖에 소화 못하거든요 솔직히 수화는 공중유닛 중에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망령밖에 없어요 망령 말고 다른거 있으면 우주고왕 위주로 해도 되는데 망령밖에 없어서 땡망령밖에 없습니다 수화니의 근육 허어어어어 저그라니 망령 망령 무시하지마시고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종이비행기라 인정 하지만 망령은 무시하면 큰꽃 하칩니다 땡과학선강 나왔다 안된다 이 양반아 땡과학선이면 못이겨 땡과학선 절대 못이겨 내꺼부터 해야지 땡과학설명 나 죽으라는거야? 가스나 받으시오 이 양반아 가스를 먹으라 지상조어그 보고싶다 박현우님 안녕하세요 가세요 스카이님 살변아니라니깐요 살변아니야 절대아니야 저거 살변절때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서 공격하시면 되고 진짜 살변이야 저 저 이사리 응? 뭐가 이사리라고?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아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해방서는 광역피해도 있는데 그렇다고 약보면 안되요 왜나면 그래도 안되요 왜나면 광역피해가 있는데 괄기가 먼저 도달하면 터지는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냥 절대 위험합니다 자 간설로봇 준비 완료 모두하면 오지게 닥을 받아요 인정 링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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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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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아 아 알 애는 공격이 좀 약해 그래서 위험해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망령 망령 과학사는 나중에 복도로 하겠는가 지금은 예 이제는 내 것부터 먹어야 돼 아이고 여인은 뭐하니 내 것부터 먹어라 앞으로 가자 한 대로 한 대로 일단은 막자 일단 한 대로 막아야죠 허어어어 아 좋았어 고기님 안녕하세요 아주 어려운 맞는데 속도가 원래 이랬나 일단은 광물을 빨리 먹어야 할텐데요 일단은 광물을 빨리 먹어야 할텐데요 좀 이따가 가죠 조합 뭐를 바꿀 생각이에요? 아 안되요 선 한가디를 가면 무조건 가는 편이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남자라면 올인이지 반설로먼트 준비 완료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한쪽이 일인가요? 반설로먼트 준비 완료 예 반설로먼트 준비 완료 살편봤다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뭐지 여기 예엔 너무너무 많은 힘을 없게 내버려줬음 우리 항원은 바로잡십시 아 아 젠장 저리가이 양마야 시즈럭신 안돼요 시즈럭신 하면 안돼 대판 까마귀 아 망했다 아 어떡하냐 내가 풀투 아니어서 안되는데 좋았어 광물을 찹찹 먹어야 돼요 어 딴딴딴딴딴 따단 딴딴딴 딴딴따라다라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의 여유가 있다면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함 티티 안대 제가 한다고 제가 한다고요 제가 한다고요 제가 제가 티티티 하자 티티해 티티 아 여기서 핵을 왜 써 핵을 쓰면 안되는데 저기 아 여기서 핵을 왜 써 다 다시 해외 여왕 스탑 으음 으음 바람바람밤 따따때따 드라따 아 박물이 부족합니다 락크리즈들은 쭉쭉 밀리는데 호란한데 협통버전은 달팽서를 느리느리 그렇게 느리지 않는데? 맞다! 이거 까먹었다 일단은 어우 갈기부터 없애야돼 갈기 아 갈기싫어 아 갈기싫어 아 죽었어 어 끝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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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밀다가 가죠 아 나 군자가 완전 보였냐 서리아 내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울하니 힘들게 뭐 레이저 도둑을 설정사의 공제에 서로 나온다 허! 안돼! 허어어어어어 아 누가 걸렸어 누가 걸렸어 아 누가 걸렸어 안돼! 아 젠장 아아 안 돼요 아 좀 기다렸다 가야겠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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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살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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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저새끼가 나오냐 하핫 제일 빡치는 새끼가 왔네 나노그리 아아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어 똑바래의 힘으로 마디하십시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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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케こと 오케이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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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쭈쏘어어 리듬만이네요 쭈쏘어어 티어어 쭈쏘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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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너와는 단점이 있으면 유닛이 잘 안나와요 아 살모사 안돼 살모사 꺼져요 안돼 살모사 싫어 잠옷 가야에 다 나타나 저는 포ks 잠깐만 오오오옥 오오오옥 오오오 오호였 hes 아 hull 하하하하 한대해 저투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하 아 야 너 공세원이야? 너 아 너 지졌어 아 젠장아 박스 한있지 찰룡글리스 오랜만에 폭식하네 너희들 이제 고통받으리라 막겸스시어 자전관이 이거는 잠깐만 오~~ 빠 hell 쪄어 으이 아우 너무 좋은데 음 조금만 600대면 다시 하죠 어? 잠깐만 아아아아 아 살무섭 아 잠깐만 살무섭 아아 아 살무셨어요 아아 아 치유바다 아 살았다아 좀 있다가 가자 아 개아프네 후우우우우우 비둘기 안먹자 Wake up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비둘기만 먹자아 꾸꾸꾸꾸꾸구우우우 오오 자켓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저게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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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야 먹기야 잠깐만 안돼요 안돼 안돼 아아아아 빛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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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흐븐니 이런 럭지가 굳겠군요 ㅋㅋㅋㅋ 아니... 스포츠